일단 좋은 영양을 고루 드셔야 되잖아요. 영양 보충, 체질 개선, 건강 진진, 체력의 유지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건강한 햄프씨드는 사실 자연 그대로를 여러분 드시는 거고요. 오늘 이 구성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구성이 25팩입니다. 무려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는데 100g당 최저가 찬스까지 오늘 챙겨드리는 날이에요. 25팩, 팩수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한 팩 중량이 150g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량당으로 따지게 되면 100g당 가격이 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3,356원꼴. 솔직히 이 정도의 가격이 우리가 대마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딱 계산해보면 나와요. 너무도 알뜰한 가격으로 오늘 챙겨드리는 날입니다. 워낙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패키지 오늘 1번 들어오셔서 많이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딱 한 팩이 150g입니다. 물론 캐나다산 100%가 맞겠고요. 이게 소포장돼서 장점이 뭐냐면 매번 드실 때마다 신선하게 드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알맹이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딱 보면 틀려요. 얘가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모아서 한 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키워내는 햄프씨드. 그야말로 캐나다산 100%의 HPS 브랜드가 있는 햄프씨드 전문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일 상품인 거죠. 여기저기에서 햄프씨드를 생산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만 생산되는 햄프씨드. 숟가락이 없나? 이런 걸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라는 거죠. 은수저로. 은수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꼭 아침에 밥맛이 없는데 밥하기는 힘들고 또 빈속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럴 때 좀 숟가락이 크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한 수저만 드셔도 되는 게 사실 햄프씨드예요. 바로 드시는 겁니다. 씻지도 않았죠. 불리지도 않았죠.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바로 삼킬 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너무 좋아요. 씹어야죠. 그래도. 그럼요. 되게 부드럽고요. 약간 그 잣? 잣을 부드럽게 으깨놓은 그런 고소한 맛? 거기다가 이렇게 건강에 좋은데 맛까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 또. 그런데 이게 자연 그대로인 데다가 껍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3끼를 다 못 먹어요. 대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수저만 먹어도 되는 게 햄프씨드의 장점이겠고. 요즘에 또 여러분 영양 섭취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고단백 저탄수화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탄수화물 함량을 좀 줄여주세요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 햄프씨드 안에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 들어가는데 그중에 아르기닌이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아요. 그렇죠. 아르기닌이 그렇게 좋다는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는데 아르기닌까지 들어가 있는 씨드를 많이 보셨어요? 여자에게도 그렇게 좋대요. 저희 햄프씨드. 중년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좋대요. 중년. 네. 그 단백질. 그 뿐만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미네랄, 식이섬유. 겨울철에도 또 다가볼포화지방산 많이 드세요 이러는데 이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